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교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리아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리아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과함이 들린지라. 내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오. 많은 사람도 그의 태연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리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안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미그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리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치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됨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웨스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이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레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소리로 불러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오늘부터 누가 복음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누가 복음은 누가가 저수를 했는데 그는 바울의 동역자이자 이방인 출신 의사였습니다. 물론 그는 예수님을 살아 생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었지만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마가 복음과 마태복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4절 말씀에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씀으로써 자신이 쓰는 복음서가 모든 복음서의 결정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누가 복음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서입니다. 실제로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보아도 대오빌로 가타라는 사람에게 보내고 있는 복음서인데 대오빌로는 믿음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 믿음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은 이방인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아직 의심 가운데 흔들리는 그 이방인을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누가 복음에서는 이 구약성서 말씀이 몇 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 글을 읽는 사람이 구약성서를 이미 읽어본 사람이라는 반증입니다. 또한 대오빌로라는 말의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라고 뜻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누가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누가 복음은 마테, 마가, 요한 복음과는 다르게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종으로, 또 성자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면 이 누가 복음서에서는 진정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인 것을 넘어서서 보편적인 인류의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인간이자 구세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방인을 향한 누가 복음서를 통해서 더욱더 이방인에게 말씀하시는,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장 말씀의 시작 부분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는 세례 요한의 부모님,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수태고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45절까지의 본문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이후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그리고 마리아의 찬송, 사가리아의 찬송, 요한의 출생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1장의 말씀입니다. 1장의 배경은 유대왕 헤롯대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요세프스의 유대 고대사의 기록에 따르면 유대왕 헤롯대에는 아주 암울한 시기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 통치자이면서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 입구에는 로마의 독수리상을 세웠고 또 이교도의 신전을 지음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아학사를 지시한 헤롯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 시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살만한 것처럼 보였을 수 있겠습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암울한 시기에 암울한 가정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이라는 이들입니다. 7절 말씀은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나이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상황이 이들의 처지가 정말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여성의 지위가 출산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던 이스라엘과 같은 사회 속에서 자녀가 없이 나이를 든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부 유대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신의 불멸에 대해서 자녀를 통하여 소망을 이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자녀들은 이들이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부모를 봉양하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자녀를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고 자녀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가정도 아니고 제사장의 가정이었던 이들이 아이를 낳지 못했으니 하나님의 시선이,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더 극심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사가려가 제사를 드릴 때가 되어서 이제 성전에서 제비 뽑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제비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2만 명 정도에 가까이 되는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이때 제비를 뽑힌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죠. 그리고 그는 이후에 성전에 들어가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이라는 사람을 이제 너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너희 아내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탄생 예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고 그로 인하여서 성전 안에서 벙어리가 돼버립니다. 성전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이 그를 맞이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집에서 기다리던 엘리사벳은 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제사장 집안임에도 저주받은 것과 같이 아이도 없었는데 거기에다 남편은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62절의 말씀을 유추함으로써 사가래가 말만 못한 게 아니라 듣지도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아무런 시기에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들의 삶입니다. 6절 말씀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나온 것이 물론 아직 사가래가 벙어리가 되기 이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성령 충만했던 엘리사벳의 모습을 볼 때에 이들이 그때와 지금이나 동일하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해 보자면 이들은 성전에서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언제 어디서나 정말 흠이 없이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언제 어디서나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정말 이 사가래와 엘리사벳의 가정처럼 절망 가운데 힘듦 가운데 있는 이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환경과 상황도 좋지 않고 어쩌면 어떤 이들이 손가락질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한테 너가 저주받은 게 아니냐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가래와 엘리사벳과 같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에게는 자식이 없는 노년기가 정말 고통스럽고 외로운 시기였지만 그녀는 이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수치를 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가래와의 이름의 뜻이 주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 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이름은 주님은 신실하시다 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을 합쳐보면 신실하게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 엘리사벳과 사가래의 가정과 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신실하게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런 이때에 절망의 때에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래의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이제 바로 수태고지 사건 예수님의 나심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서 전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리아를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는 너가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가브리엘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듣고 나서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당시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마리아가 살던 곳은 갈릴리 주변의 한 읍이며 또 이곳은 구약성서에 또는 외경, 요세프스, 탈무드에 언급이 전혀 되지 않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신약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인의 삶의 중심부에서 벗어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젊고 가난한 여성이었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리 스트로베리스는 특종 믿음의 사건이라는 책에 보면요.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젊은 시절의 빌리 그레안 목사와 함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사진 한 장을 보고서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라이프지에 실린 이 사진은 북부 아프리카에 사는 한 여인이 자신의 딸 아이를 죽어가는 딸 아이를 움켜쥐고서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가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어려운 사람들을 살려주시지 않는가 생각했으나 답을 찾지 못했고 결국 불가지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성경을 믿지 않겠다 선언해 버리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빌리 그레안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온 이분을 찾아와서 설득을 했지만 오히려 그의 논증에 반박되어서 그 자신도 믿음을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와 의심 가운데에서 빌리 그레안 목사님이 산속에 들어가서 길을 걷다가 멈춰서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그가 성경책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지식적인 의문과 회의보다 믿음을 더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그 후에 빌리 그레안 목사님은 더 확신에 찬 믿음의 설교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암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일을 했다고 기록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도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람도 마찬가지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신실하게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또 말씀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내 삶 가운데 말씀을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으십시오. 오늘 하루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져서 절망에서 우리의 수치를 제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6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 선교적인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 38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천적으로 신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신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직 주인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믿으신 낯이 필요하며 내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